자 안녕하세요. 북한남입니다. 2023년 5월 22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19일 상한가 급등주의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게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테마들, 강한 이슈들이 나오면 요즘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익나면 바로바로 챙겨라.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간종목, 여기 나와있는 지금 5종목 안에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데모나, 지금 마이크로탱인가요? 마이크로2 누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윗골이 달고 떨어집니다. 이 밑에도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다 지금 밀려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어... 계속 저는 이제 당기매매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 어제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관심종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쭉... 맨 마지막에 넣었나? 이건 조건식이고, 이건 조건식이고. 관심종목이 어디있죠? 아, 관심종목이 여깄네요. 관심종목 중에서 보면 자, 이게 어제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 예, 세력종목, 포트폴리오. 어? 이거 아닌데?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리딩클럽 종목, 이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에요. 지금 보면 다 빠져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빠져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슈가 되더라도, 이슈가 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수익나는 종목은 생각보다 적단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수익이 나면 챙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 지금 상한가를 치고 상승을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상처있는 종목들도 어제 올라왔던 종목은 또 없어요. 물론 소록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왔다가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뭐 내일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월요일날 상승할 것들은 뭐하지만은, 제가 매매를 한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단기매매, 저는 상한가를 노리질 않아요. 그래서 상을 못 먹어요. 그리고 상을 들어가서, 내가 상을 가지고 있으면, 꼭 물량이 나와. 그래서 밀어버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 이거 왜이래?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왜이래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설명해드리는 게 있죠. 자, 주식은요. 지금 현재 주식은 단기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스윙이나 중기매매도 괜찮아요. 스윙이나 중기매매, 지수는 계속 올라오니까, 스윙 좋은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매일매일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하루 튀었다가, 하루 튀었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거래량 줄어서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급 들어와서 확 올라오죠.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소룩수가 그랬죠. 소룩수 같은 종목이 보면, 소룩수 같은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올라오는 거, 이건 하루 쉬었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소룩수는 어제 신호를 줬네요. 그죠? 자, 나 내일 갈 거야, 라고 신호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종가를 딱 보면, 전일 종가에 딱 맞춰놨죠. 그런데 아침에 뺐어. 그죠? 살짝 뺐다가, 여기서부터 끌고 올라온 거죠. 끌고 올라와서, 오늘 상한가까지 마련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떨어진 종목이나, 지나간 종목을 안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터졌다가, 여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복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연속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장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선물도 많이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지금 1.5% 최근에 가서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올라오려고 하죠.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뚫고 갈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지금 매일매일 갭 뜨고 있어요. 미국이 갭을 뜨니까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장도 여기에 비하면, 아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일단 아침에 매수 나왔고요. 이거 매수, 매수. 그죠? 이거 매도, 매수, 매도. 이거 매도, 매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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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좀 짧게 짧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도는 좀 컸고, 매도는 좀 컸고, 나머지는 첨부다. 이거 매수, 이거 매도. 한 번씩은 좀 컸고, 나머지는 첨부다 짧게 짧게 나왔습니다. 추세는 계속 상방이었죠. 추세는 죽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약상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수급이죠. 수급. 절대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조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선물하면, 여러분들, 다 돈 봅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볼까요? 사드신호. 추세 신호 한번 보죠. 자, 아침에 여기서 매수. 짧게. 매도 나왔죠? 짧고. 이거 매수 컸다. 요게 이제 100만원짜리가 나온 거고, 아, 150만원인가? 예, 140만원짜리 매수 요거죠. 예, 요거 140만원짜리 나온 게 지금 좀 전에 그겁니다. 매도도 100만원짜리 하나 나왔죠. 매수가 지금 여기 보면 매수가 크게 두 개, 매도가 한 개죠. 어디인 것 같아요? 매수 이게 140만원짜리, 요거 매도 100만원짜리, 요거 매도 100만원짜리, 요거 50만원짜리. 그렇겠죠? 자, 추세대로, 추세대로 보시면 돼요. 빨간색이면 매수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이제 매매할 때는 노란색이죠. 리딩클럽에는 노란색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파란색, 예, 파란색이 나올 때는 매도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먹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2.5%에서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예, 0.98% 자, 선물이 훨씬 더 많이 갔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오늘 0.7%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코스닥은 좀 약한 것 같고, 이제는 코스피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없어서 그래요. 코스피 쪽에는, 코스피가 올라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개인.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올라오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오전장에는, 개인이 매수해서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전장에는, 움직이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은, 꽤 많이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말씀드렸던 것. 자, 인디에프는 아침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쌍용차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디에프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인디에프가 올라온다. 그럼 얘는 쌍용, 아니 쌍용건설 관련한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예, 쌍용건설, 자회사죠. 그죠? 그래서, 그 계열사, 계열사. 그래서 인디에프, 인디에프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얘는 인디에프,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쌍용건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었죠.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여기는 지금 없지만,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까지, 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디에프는 상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밀렸어요. 자, 테라사이언스, 이거 리딩클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테라사이언스,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알면, 매매하는데 참 도움이 되죠. 오늘 되게 많이 먹혔어요, 이슈가. 자, 리딩클럽에서 정보, 자, 신한앞헤도에서, 국내처리튬혐오 발견, 자, 9시 54분, 네,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네, 움직임 나오고, 이따가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움직임이 없을 때 말씀드렸는데, 얘가 갑자기 수급받아서, 상까지 올라왔고, 서울바이오시스, 이거, 제가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자, 사우디에서, 서울바이오시스에 투자를 한다, 이거 큰 이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 같고, 서울바이오시스랑, 서울반도체랑, 같이 움직임 나왔고요, 소록수는, 이거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연상간 종목이다, 예, 아리바이오 관련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요것도 상 들어왔고, 자, 미래반도체, 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반도체, 제가 2만원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2만원에 사시라고, 2만원에 손질 잡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상한가까지 와서, 2만 5천원인가, 아직 올라왔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 이거는 손질 잡고, 좀 길게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대체적으로 다, 바닥주에서,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전에, 한 두세 종목 그렇게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 스윙종목을 안 드리는게 아니에요, 드리긴 하는데, 걔네들이 다 밀렸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밀려버려요, 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손질을 해야 되는거죠, 그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만약에 손질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럼 또 매수하시면 되는거에요, 그죠, 그래서 미래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다, 삼성 반도체가, 한 2, 3% 뛰면, 미래 반도체는, 최소한 5%에서, 10% 이상 튈 겁니다, 같이 움직임 나오고요, 윈팩, 참 여러 번 매매했던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5장까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 줄 때, 수익 못 챙기면, 후회를 한다, 상한가가 있는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안그런 종목은, 챙겨가면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상한가 관용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인디에프, 자, 쌍용건설, 계열사죠, 쌍용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인디에프가 상한가 왔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OU 체결을 했다가, 또, 오후장이 한번 더 튄거는, 뭐 때문에, 젤렌스키인가요? 예,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G7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에 한번, 데모를 포함해서, 전부 다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그 뉴스에, 급등을 했어요, 어쨌든, 인디에프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테라사이언스는, 어, 모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대주주, 최대주주 CS홀딩스가, 리튬, 여모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테라사이언스 올라오고 있고, 서울바이오시스는, 싸우이, 사우디의, KACST, LED 연구소, MAU 체결했다, 서울바이오시스, 자, 결국에는, 여기서 MAU도 하고, 지금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중요한 거라고 보시고, 여기에 이제, 서울반도체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서울반도체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미래반도체,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 관련한 기대감, 거기다가 플러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죠, 아침에 2% 뜨면서, 급등을 했어요, 솔직히, 올라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바닥 찍고 올라올 때가 됐다, 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와, 상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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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냥, 상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움직임이 나왔고, 소룩수, 아리바이오, 동사, 경영권 인수한 것 때문에,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잠깐 보여드리죠, 자, 서울바이오시스, 자, 230만원, 저도 이거, 크게 받고, 배팅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맺혔어요, 그 다음에, 칩셋미디어, 115만원, 그 다음에, 핀테, 114만원, 111만원, 자, 서울바이오시스 한 번 볼까요, 서울바이오시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일찍 드렸죠, 예, 요거에요, 자,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 얼음 풀리고, 손질 잡고, 단타 가능, 9시 37분, 9시 37분이면, 서울바이오시스, 저는, 이거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1차, 요거 2차, 요거 3차, 그래서, 3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 진짜 오랜만에, 200만원씩, 먹은 것 같아요, 서울바이오시스는, 확실한 요거는, 확실한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도, 지금 보시면, 얼음 밑에서 빠질 뻔했죠, 근데, 이제 2차 상승이 나왔고, 이게 10%짜리에요, 5%구나, 5%짜리 올라왔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실제적으로, 여기, 거의 얼음까지, 갔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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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도 매매해서, 수익을 낸 거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얼떨결에 먹은거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는, 동전주여가지고, 아닌가, 맞죠, 아, 칩셋 미디어, 아니구나, 예, 요것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건데, 아침에, 꽤 세게 올라왔어요, 그죠, 자, 오후장에는 밀렸는데, 아침에 꽤 수급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수익을 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핀텔, 핀텔도, 오후장이 다 무너졌어요, 오전장에서 수익 좋았죠, 자, 10시서부터 해가지고, 11시까지 해서, 요기까지, 아마, 요기서 요렇게, 한번, 지금 이게 5%, 3, 요렇게 해서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두번 매매한 것 같아요, 요기서 한번, 두번 매매해서, 지금 100만원 정도 수익 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수익난 것도 있고, 손실난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라오다가, 눌러버려요, 그죠, 올라오면 눌러버려요, 올라오면 눌러버려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자, 최종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보면, 아, 올라왔구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밀은 게, 한 3% 미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밀릴 때는, 손해난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올 때, 선물이 이렇게, 중목가가 이렇게 하다가, 툭 튑니다, 툭 튀고, 툭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근데 얘가, 이렇게, 은봉으로 해서, 은봉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면, 솔직히, 손해니까, 정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세선을 그려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안다고, 이거를 갖다가 매매를 안 하거나, 뭐 그러면은, 아 그냥 끝나고 나면, 아 올라오는구나, 라고 보시겠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다보면, 야,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올라오는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밀어버리면, 뭐 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거, 수익, 나면, 익절 잘 잡아라, 예, 꼭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선물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예, 크게, 140만원짜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90만원짜리, 90만원짜리, 어, 의외로, 시장은 좋았는데, 매도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짧죠, 뭐 짧게 짧게 본 것들이기 때문에, 55만원, 65만원, 아무래도 매수가,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온 겁니다, 자, 2013년, 5월 19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디에프부터 한번 보죠, 자, 인디에프는, 쌍용건설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죠, 얘는 항상 쌍용건설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그냥, 1차월음, 상 끝, 중간에 패드가 나왔지만, 예, 다시 붙었어요,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 마찬가지, 요거, 최대주주, CS홀딩스, CDS홀딩스구나, 국내 최초, 리튬염호,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드렸던 게, 9시, 9시 54분, 10시 되기 전에 드렸거든요, 9시 54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요쯤 돼요, 요쯤 되는데, 요기서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상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요런 거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바이오시스, 이게 대박이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5%짜리, 여기 상친 다음에, 위에 10%까지 뺀거죠, 지금 이게 올라왔고, 꼬리를 달았으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던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물량 던진 겁니다, 자, 빈살만 직속 사우디, 아, 이걸 CA, KACST라고 읽어야 되나요, 요걸 뭐라고 읽죠, 어쨌든, LED, 연구소 설립하는 것 때문에, 예,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실제적으로 서울 반도체가, 예, 서울 반도체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얘가 오후장에 박살났어요, 20%까지 올라왔다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급등한 다음에, 서울 반도체도 같이 움직임 나왔다가, 고점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 기대하면서, 그냥 종목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보셨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서울 반도체 계속 이슈 나오네요, 미래 반도체, 아, 미래 반도체, 자, 미래 반도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2만원대,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2만 7천원까지, 와,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오는데, 중간에 한 번씩, 쿡쿡쿡 눌러주면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진짜 정직하게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상승, 점진적으로 올라오더니, 그냥 상부터 불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요, 요것도 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정직하게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미래 반도체, 앞으로 이 종목 더 보셔도 돼요, 지금 미래 반도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딱 반토막 났다고요, 그죠, 3만 8천원이니까, 딱 반토막 났거든요, 1만 8천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반도체, 물론 반도체, 그,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미래 반도체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반도체 상황만 좋아진다 그러면,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미래 반도체는 계속 올라올 겁니다, 자, 소록수, 소록수는 뭐, 지난번에 연상 같은 종목이죠, 아리바이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아리바이오에서, 예, 소록수를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팩, 아, 윈팩도 오늘 여러 번 매매했는데, 지금 보시면, 수급 들어오면 패대기, 수급 들어오면 패대기, 여기도 여기 올라오다가,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오, 윈팩은 시간으로 상 붙었네, 결국엔 이렇게 붙어버리네, 시간으로 상 붙어버렸습니다, 윈팩, 내일, 아니죠, 월요일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0.0, 0.77% 올라왔고요, 한미반도체 움직임 나오는 거, 잘 보세요, 한미반도체도 계속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보면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서 올라가죠, 눌러주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세는 살았어요, 그쵸, 추세는 살아서 계속 움직임 나오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및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 기도감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목,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하죠, 자, 아침에 떴다가, 아침에 떴다가, 자, 단발로 떴다가, 급락을 시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오후에 올라오기 시작한 게,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하다가, 오후장에는 밀려버렸고요, 시간에는 밀려버렸습니다, 마이크로2나노, 반도체 관련한 종목, 이거 신규주,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켜보세요, 자, 마이크로2나노도,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4단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주행 성공, 관련한 걸로 해서, 브레이크 반도체 센서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도 올라왔으니까, 얘는, 월요일날도, 또 보셔도 됩니다, 하나 머트리얼, 하나 머트리얼즈는, 장 막판에 올라왔나봐요, 아니면 거래량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얘는 못 봤어요, 예, 못 봤고요, 얘는, 자, 더미동, 더미동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아침에 움직임 나왔고요, 아침에 꽤 세게 튀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더미동, 더미동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매하게 좀 그렇죠, 자, SAIT, 예전에 삼성종합기술원 자체개발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강릉, 수원 강릉, 운전자 무개입, 한 것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종목을 본다 그러면,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서울반도체 조금 더 볼 겁니다, 예, 본다 그러면요, 자, 미래반도체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윈팩,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소룩수도 괜찮긴 한데, 요거는, 요거는, 원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 월요일날 튄다고 그러면, 데모 보시거나, NDF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 5월 22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자, RBW 아까 말씀드렸죠, 리딩클럽에 RBW 말씀 드렸는데, 하아, RBW가 안, 예, 요거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RBW, 자, 보세요, RBW, 자, 요거, 컨텐츠X가 국내, 어? 아, 이거 자금 유치했다는 건데, 자금 유치한 거 말고, 맞네, PFT, PFT 관련한 걸로 해서 어떤 겁니다, 요거, 어쨌든 요거 3시 15분에 드렸는데, 그 때 움직임 나오다가, 예, 자, RBW, 자, RBW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쭉쭉쭉 올라오다가 밀렸다가, 동시효과에 빠졌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상한가에서 7% 올랐는데, 요게, 자회사 컨텐츠X, 여기서 써놔야겠다, PFT, PFT, 자, PFT, PFT, 글로벌 마케팅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글로벌 마케팅 대행 관련한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PFT, PFT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RBW 봐도 되겠죠, 그죠, 예, 셀바 셀스케어, 셀바 셀스케어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죠, 셀바 셀스케어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올라오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시간으로 6.4% 올랐고요, 까뮤이예시, 까뮤이예시, SK하이닉스랑, 192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댑니다, 5.4%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거에요, 6%,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탈모 관련한 이슈로 있었죠, 20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19일이니까, 내일부터, 아마존에 입점한다는 것 때문에, 시간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5%, 미래생명자원, 자, 흑해 공물협정, 러시아 공세로, 공세 강화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거죠, 장중에 그래서, 한번 살짝 움직임 나왔다, 죽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4% 정도 올랐네요, 자, 마이크로트 나노,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로트 나노, 이거 계속 보시라구요, 어, 지금, 이 정도면, 보통,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 고점, 예, 저점, 요 정도까지, 밀린다 그러면, 요 정도, 그죠, 올라간다 그러면, 2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고, 요것도, 삼성전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러프, 자, 밸러프는 오늘 빠졌었는데, 시간으로 3% 올랐네요, 음, 게임주, 예,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는 항상 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장중에는 별로 약하더라구요, 윈팩,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한 거구요,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상승한 거구요, 윈팩은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거든요, 요거 잘 지켜보세요, 나노브릭, 자, 바이오스 이제, 뭐, 뭐한데, 특별한 입시 없이 올라온 거구요, 오늘 나노브릭은,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왔었긴 했는데, 아, 예, 매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잘 지켜보시고, 이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월요일날 본다 그러면, RBW, P50, P50,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윈팩,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어떻게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 그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2나노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것도 같이 보셔도 돼요, 자,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PK9.KR 가면 선물 강의 있다고요, 자, 지수가 오르는데, 지수를 갖다가 지금 종목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서 기초부터 공부를 하시고요, 예, 기초부터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과 선물을 같이 하세요, 지금 시장은, 주식은, 계속 올라야 되지만, 선물은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아요, 떨어질 땐 매도로 수익 내시면 되고, 오를 땐 매수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국사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들 하셨고요, 어, 제가 없더라도 방송 잘 청취하시고, 방송 잘 보시고, 종목들 어차피 튀는 종목은 다 나오니까, 잘 보시고, 매매하시고, 매매하셔서, 수익 내시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